어 들어갔다 이거 포올게에서 피했구나 아 P5였네 자 갑니다 아 근데 제대로 들어갔는데 P가 많았어도 이거 죽었겠네요 진상님도 들어오세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 하고 들어와 볼게요 미성 여기서라도 만회전 간다 아까 뉴비님이었는데 뉴비님이라던데 어서오세요 스바 아이디가 뉴비님 아니에요 오늘 고따임 아이디로 그래도 아까 스나로 많이 했는데 확실히 느끼는 것은 진짜 초박전 가면 멤버들이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맞추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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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기님 안녕하세요 이 방에서 힐링 스포입니다 힐링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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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와 난다님 232번째 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톰코팽가이 50개 감사합니다 아 공지님은 지금 촉박이라고요 의추님들도 잘하시죠 아이고 난다님 20개 감사합니다 아 50개 감사합니다 232번째 귀 없는 것 같은데? 222번째 222번째 헐 이케 음 나잇따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패션 지금 딜하는데요. 아이고 킹대자연치님 우리 2천원 감사합니다. 어 롯데편이신가보네. 어 나비님 10개 또 감사해요. 스포 오늘 10년만에 온을 해보셨다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간간히 이렇게 하시면 재밌어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잘하고 오셨어요. 나비님 좀 이렇게 나있다.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다 받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진짜요? 패키지까지 질렀어요? 고점연수 연기가. 아아. 그 키보드 영향일수도 있고. 차근차근 하시면서. 제가 뭐.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죠. M4스텝이랑 뭐. 그리고 스포 설정같은것도 제가 영상 다 올려놨거든요. 제 채널에. 피둥그레스텝 피둥그레설정.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주세요. 잘하고. 뱉엑이. 그리고, 뱉엑이. 정리해보는 게 아니라. 뱉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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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다 이거 아이고 어? 우리 나비닛자 여기 감사합니다 낼림 성공 2대3 이었죠 이거 저장해갖고 이거 올린다 위화가 바로 올립니다 아 이 맞는데? 어? 이게 이게 왜 안 죽었어 아 보셨어요?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세요 나중에 이거 피 한번 봐야겠다 진짜 온갖이네 오우 포이아님 아군이 수리하셨습니다 제한유리하여 오우 추필 연대필 연대필 어? 8번인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반 무조건 맞췄는데 지금 곧다구 헤이오님 이 맥스님이신가? 오 나를 쏘셔 90피면 버리기 아깝다 개피면은 개구사 쓸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우리 재원님 좋은 정보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4파랭. 아 4파랭. 오 8랭 하이요. 오 폼스타그램.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4파랭. 아 4파랭. 아 4파랭. 아 5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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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상자 총기 뽑았는데. 아 아 그런 총기는 SB로. 안파나 보네요. 아 5파랭. 아 5파랭. 아 5파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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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도 굳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